좋아요, 구독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KCTC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쿠팡 관련주로도 많이들 알려져 있죠? 네, 최근에는 쿠팡 관련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쿠팡이라고 하게 되면 또 KCTC를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중국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좀 관련주들이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KCTC에 대해서 상승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과 강추위 택배망이 어느 정도 마비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요. 바로 택배 인력이 굉장히 급소를 했다라는 그 다음에 택배 인력비가 굉장히 30%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확산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택배 물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추위까지 덮쳐지게 되게 되면서 사실상 택배망이 마비가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 물량이 약 3억 6천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에 대한 부분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물류 관련주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5년 내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제가 KCTC를 뽑아왔는데 이거는 바로 제가 기업 분석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연간으로 이렇게 볼게요. 연간으로 보게 되게 되면 2017년도에 매출액은 3,65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116억입니다. 116억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가 매출액이 약 6,947억 약 7천억 정도로 해서 매출액은 계속 우상향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요. 116억에서 296억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였어요. 지난해로 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분기, 2분기, 3분기로 해서 지금 약 한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의 296억인데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약 3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죠? 1,400억입니다. 1,400억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4분기 실적은 발표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거의 지난해보다도 실적은 오히려 증가가 된 어닝 서프라이징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해서 퍼가 6.93배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락이 나올 거고요. 퍼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저평가에 대한 부분은 부각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총액이 대략적으로 1,41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만약에 이게 있어요. 실적이 좋은데 왜 내 주식이 안 가냐. 이거는 주가가 시장이 하락세일 때, 하락세일 때는 이게 아무래도 침체의 영향이기 때문에 어파응이 좋지 않는 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에는 유동성이 많고요. 펀드 자금부터 해서 자문사들, 어떤 저평가 종목을 찾을까 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1만 1,500원인데 현재 실적을 보수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바라본다 하더라도 7,000원, 8,000원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가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굉장히 좀 저평가인 이러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다트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10월 19일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인데 임대차 발생에 대한 계약 금액이 무려 2,499억입니다. 그래서 약 2,500억의 지금 계약인데 물론 이 임대 수익이 기간이 약 37년이에요. 약 37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 그러한 계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총이 1,400억인 이러한 기업에서 연 1,200억 수준의 이러한 계약 소식은 주가의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캐시카우적인 그러한 부분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굉장히 우수하고 현재 테마 그다음에 제가 아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이미 쿠팡 관련으로 해서 많은 상승을 보이고 하락 추세를 계속 보유 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 위치 부담 없는 상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데 주가는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방금 중국과 관련했던 이러한 물류 관련, 그다음에 쿠팡이 다시 관련 이런 내용들이 소식이 들리게 되면 당연히 KCTC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KCTC 유래카 종목으로 해서 금일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4,500원까지 제안을 드리고 손절가는 4,000원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호카창이나 이런 부분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단에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릴 거고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